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문어가 지천에 깔린 이곳이라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한데 어떻게 뭐 이것도 많이 해먹지만은 자네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뭐예요? 그 청취가 또 궁금하다 포항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문어 요리를 찾아 한다름에 달려온 이곳 등장하는 자트만 흘끗 봐도 문어만 내맞아 한데 대체 뭔가요? 살포시 잠겨있어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그대로 접시에 앉은 것처럼 문어 연포탕이에요 포항에서는 이렇게 문어로 연포탕을 해먹어요 여덟 개의 다리가 마치 붉은 꽃잎처럼 우아한 모습을 뽐내는 문어 연포탕 문어가 유명한 포항에선 낙지 대신 문어 연포탕을 즐겨 먹는다고요 동해 바다에 힘 느껴지는 터질 듯한 탱탱함이 입안을 들썩이게 하고 와.. 그럼 맛있어 그렇쨍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이런 환자에게는 이 국물을 딱 먹으면 바로 감기 직밥입니다 드려보세요. 포항의 명물입니다. 문어 발의 힘이에요. 징징함이 느껴지네요. 정말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맛의 비법을 파헤쳐봐야죠. 아무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면 그 명성이 따라올 수 없었을토. 문어는 쑥문어보다 암문어가 더 맛있거든요. 연하기도 더 연해요. 암문어가. 포탄 끓일 때는 완전 찰떡구박이에요. 암문어가. 갓 잡은 암문어만 골라 깨끗하게 손질.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한참의 몸단장을 거치고요. 자 이제 문어 연포탕의 깊은 맛을 좌우할 육수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육수하면 빠질 수 없는 물을 송송 썰어주고요. 간은 굵은 소금으로 살짝만. 이렇게 한번 버글버글 끓여주는데 가만히 써보자. 이제 끝. 무분만 들어가고 이래이래 다른 거 들어가고 다시 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무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끓이면 푸항 문어 진짜 맛있어요. 화려한 재료도 요란한 시장도 필요 없다. 문어 분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관건. 또 하나 잘라먹는 데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법 커팅. 손님들 자리기도 힘들고 미끄럽고 이러고 자르는 것도 길이 있어요. 머리 옆에 딱딱 자리고 다리 하나하나 잘라야 돼요.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잘라냈으니 이제 젓가락 길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통통한 다리 하나 집어 입안에 넣는 순간. 연포탕의 신세계를 조금 한다나 모르란나. 연포탕은 여기서는 산물을 살아있는 문어를 그대로 삶을기 때문에 문어 맛을 다 한몫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연포탕에는 뭐 포항 문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가 들어가고 뭐 이래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포탕에 들어가고